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별세가 없이 가고 있었는데 저기 있었네? 오, 비용. 이거 두셔주세요. 변진. 하지 말아봐. 내가 갈게. 전멸 뺄게. 큰 미니언 먹을게. 왕먹을거야 왕. 미드 노플. 오케이, 오케이. 자, 바텀 여러분. 고대로 이쪽으로 내려갑니다. 고대로. 벌써? 도착까지 15초 남았습니다. 이빈아 왕먹는다며. 아니, 지금 오잖아. 오잖아. 11. 10. 9. 8. 7. 들어왔다. 오, 오케오케. 요 놈이다! 페이크! 오케이. 미니언을 잘한다. 헬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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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바 아 이거 카로마오agger Deixa 압바 다 혼내 주자 혼내 주자 음파 맞춰 따이브한다 그냥 나 죽어도 되니까 저 피생 있어요? 저 죽어도 됨 키샘 키샘 나를 나를 기억하지마 키를 어차피 해도 죽음 아 진짜요? 음 파워 데미지는 정복되기 고 perspective 죽고달라는거죠 빙 아이고 아파라 똥이 남산이다 잡을 수 있다 나이스 아구아구아구 도망쳐 도망쳐 안죽었다 죽었다 아아아아 나 가이스 턴 여기 와드에요 남순이 혹시 여기 와드 위치가 없는데 와드 아니에요 와드 아니에요 피가 박혔었는데 지었거든요 이거 미니언 때문에 안될거 같아요 근데 이게 궁은 사실 궁 없죠 제가 좀 더 빨리 쳤으면 좋았을텐데 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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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뭐야 춘작 당해버리네 이거 안하는게 좋을거 같아요 아 한줌만 버티면 됐었는데 와아 졌다 와아 뭐야 강하구만 미드 에시 궁사주세요 미드 에시 궁사주세요 기다리산 그거 여기로 쐈어요 저 여기 조금 압박해야지 애가 나가요 아 뭐야 맞춰맞춰맞춰모 스킬 맞춰봐 안 돼 엘리스 나이스다 나이스 비에텔 비에텔 위로 위로 빼 빼 빼 빼 빼 대단한 상황에서 탑 미고 아 이거는 이거는 오 내가 바탕 지금 봐둬야되서 오 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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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쎄다 쎄다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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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내었다 안 돼 아이엠 에덴님 치워요 소망가 미게로 안 돼 열심히 한다 어 해치었나 어 해치었나 어 해치었다 할것하고 아이고 저 살려주세요 너무 좋아요 아 내가 오른쪽 제라스 가요 제라스 자기 너무 안좋아요 아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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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이갓 어 여기 그 친구 그 친구 어 너무 너무 가만 내비두지 말고 어 나 이거 안 되는데 나 이거 다행히 해야 되는데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도망가 도망가 엘린 도망가 도망갈 수는 다행힝니다 오케이 오케이 우리 무림구소 같았다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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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었다 아 아니야 우리가 다같이 다고 치면 돼 더 잡을 수 있어 가보고 아직 기다려봐 아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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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굴 도착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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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진짜 말도 안돼요 데미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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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에바야 이게 뭐야 에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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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치었다 나이스 파스 와 수화 사모사 해놨어 옮기 도착도 안 했는데 무조건 가라 그래가지고 에레님 고기방터로 사놓은거야 이걸 이걸 정수하시네 거기서 외부인에 빠지세요 우리의 단합력은 그 정도가 아니거든요 우리 팀 스터로 욕먹은거 느낌같아요 먹고 죽을게요 레드레드 괜찮아 얘 맞췄어 레드 지금 뺏어먹을 사람이 없어 어차피 어 튀꽃어 스팟 중소야 와 저거 진짜 무섭잖아 너무 쎄 와 스턴 너무 쎄 분명히 상대가 이패털이 있어가지고 용속을 향한 거 더 있었을텐데 이제 신저우가 무지개색 오먹자 가지고 게임 알아보았고 아우, 그게 뭐야? 거기까지 들어와? 헤르메스 있어도 안될거 같은데? 음... 콜애픽 2번 방으로 보내줘 형화가 함께하시오 흐흐흐흐흐흐흐 정말 코로나에 오켓 너무 괴로워 속물 어우 괜찮아 나 괜찮다 괜찮아 악원! 악원 안괜찮아 악원 안괜찮아 도망쳐 에레딜야 달려! 안타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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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위바 튀어나 봐 잘했어 안타까봐 다위바 여기 아름다운 희생 아름다운 희생이 없다 어 뭐야! 어허허허허 이게 뭐야 어? 뭐지? 탑 어우 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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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 여깄어 여러분들! 오케이! 믿음의 기본! 다 잡아! 다 잡을 수 있어! 완벽했어! 그 놈 와 그 놈! 그 놈 와 위에서 위에서 위에서! 자 얘 여기여 얘 여기있어요! 제빨리 나한테 끌었지마! 제빨리 나한테 끌었지마! 애들 아래로 가셔서 아래로 가셔서 아래로 아래로 그냥 나가세요 독 comes with 저는 좀 잘 CARано 이렇게 박으면 여러분들이 호응해주면은 다 잡을수있습니다 빽 아 미드? 자 얘네 온다 진진진 Music 오찬가지로 짐진 unci 쭉깐쭉깐쭉깐 자 짐 막으리며 짐 막으리다 짐박으러 이득받은 클레드 거기서 집가면 Smells ok 갈수 있을까 여기 와드 어 못 맞춰가지고 어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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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2 자 다굴 x4 다굴 x5 다굴 준비 다굴 x3 레이드 1 레이드 이빌주 자 제가 제가 아마도 어그로 담당인 거 같애여 괜찮아 괜찮아 아무리 너라도 자 요거 요거 맞어 마무리 아오 진짜 미쳤다... 괜찮아 괜찮아 애랭님 고귀한 희생 어쩔 수 없어 LC는 일단 궁 쓰고 하면은 괜찮아요 그거만 해야 돼 외네 풀 딜템 간다 어 그놈 그놈 미드 그놈 괜찮아 방어 탈 수 있지 방어 탈 수 있지 에취 궁 돌았죠 네 돌았어요 짐 여기 없으니까 이쪽에 쏘세요 대충 쏘세요 갑니다 아오 까미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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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요거 피해 지금 뒤에 제라스야 뒤에 제라스 와아아 요거 요거 궁은 그렇지 어어 나이스 나이스 발차기 남순님 아래로 뛰어야 될 것 같아요 살라면 아래로 쭉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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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에바 아아 아 너무 세다 애들 진짜 어 아 꼈어 아 꼈어 야 이야 으아 한명만 한명만 안돼 아니 미디언이 꼈어 미디언 꼈어 미디언 꼈어 소모 아셔 안돼 덥다 아 근데 진짜 괴물이야 와우